문재인 대통령은 원주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청와대 사회수석에, 양구 출신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국민소통수석에 각각 내정했습니다. 윤창렬 사회수석은 원주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3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대부분 기관을 총리실에서 근무했고, 지난 5월부터는 국정운영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정만호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